한아이가 마당에서 큰 돌을 들어 옮긴다고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꼼짝도 하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애를 쓰고 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아빠가 다가갔습니다 얘야, 너는 왜 네 힘을 다 쓰지를 않니? 아니, 아빠 안 보이세요? 저 지금 최선을 다하잖아요 아빠가 빈글에 미소를 지며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최선 다하는 게 아니야 네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빠를 부르는 거야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자기만한 그 돌을 어떻게 들 수가 있겠어요? 신욕만 하는 것뿐이죠 아빠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아빠가 냉큼 달려와서 몸짓 크지요, 힘 세지요 버쩍 들어가지고 그 돌을 옮겨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능력도 없고요, 힘도 없습니다 우리 다 갖춘 것 같은 인생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 신사숙녀와 같은 모습으로 이곳에 있지만 사실 우리 겉껍질 한두 개만 이렇게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면요 흠 많고 티 많고 우리는 다 못나고 그냥 치이고 깔리고 상처투성이에 연약한 모습을 내비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를 홀로 덩그러니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날마다 날마다 함께 하시며 힘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우리말 보혜사는요 해석하면 은혜로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스승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가 헬라우로 하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의미는 변호자 조력자 위로자 그리고 상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공격에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조력자로서 힘을 더해 주시고 또 마음이 권고하고 괴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아이고 힘들지 힘들지 예수 바라봐라 하면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의 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셔서 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 길로 가는 거야 이 선택을 해야지 여러 가지 가장 좋은 길 인도해 주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요 인생 나 혼자 끙끙거리면서 어린아이가 되도 않는 용을 쓰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 도와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내게 길을 알려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알려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 잘 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가당치도 않습니다 되지도 않아요 지속 불가능합니다 사실요 한 따져보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만 이 신앙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이라 그리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입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함께하신다? 성령이 함께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잖아요 100년 전도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도 아닙니다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저 사실은 우리가 예수와 믿었다면 관심조차 없을 팔레스타인의 천구석과 같은 그 유대 땅 한 구석 거기에서 33살의 젊은 나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흉악한 죄수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침뱉었던 그 예수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분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믿게 된 것 이건 인간적인 이해와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불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로 해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구나 그분이 부활이 되시는구나 그분이 우리의 영생이 되시는구나 이걸 믿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그 출발에서부터 성령으로 시작하여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는 것이기에 성령이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시죠 우리 신앙은 성령님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일곱 기둥 중에서 그 중요한 한 기둥으로서 성령님을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성령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마치 하나님의 하위 존재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그거 받들어가지고 그냥 그것을 행해야만 하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성령님을 얻은 분들은 무슨 에너지다 어떠한 힘이다 어떠한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같은 곳을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는 아주 강력한 능력 행함이 나타나고 기적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건 결과론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주로 성령은 엄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예로 들면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우리의 구원을 미리 계획을 하시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정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결국 33년 동안의 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이 구원의 복음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해 주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을 해 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어떠한 하위 존재라든지 하나님의 힘이나 능력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즉 이 땅 떠나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이야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눈에도 안 보이는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가 우리에게 더 유익인가 아쉽다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찬찬히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을 입고 임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피 다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우리의 형벌과 죄악과 저주를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오신 겁니다 스스로를 제한하신 거죠 인간이라고는 육신 가운데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현재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에나 있으실 수는 없는 거예요 동시대에 어느 한 시점에 갈릴리 동네에 나사렛 동네에 베드로와 함께 요한과 함께 그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그 소수의 무리와 거하든지 산에 오르셔서 많은 몇 천명의 사람들하고 함께 얘기를 하시고 설교를 하시는 거지 그 같은 시간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들은 못 들어요 못 봐요 이게 한계인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일부러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제한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동시적으로 그리고 다발적으로 누구에게나 편지하시게 이 세상 땅끝에서 땅끝까지 사람들에게 다 같이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기도가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다 같이 올라가도 그거 다 역사하시면서 이 성령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승천하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령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특징은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성경과 결이 다른 말씀 성경과 결이 다른 인도하심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님께서는 진리이신 성경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책으로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야 나 성령 충만해 하면서 난리법석을 부리지만 가만 가만 들어보니까 아 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내용과 이게 달라요 거기서 이탈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성령 충만해 하지만 아니요 성령 충만한 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단도 되고 그러다가 또 사이비도 되는 것이죠 진짜 성령이라면 언제나 성경과 일치되는 같은 맥락의 말씀과 깨달음을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범사와 평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빛을 비추어주시는 깨달음의 빛을 비추어주시는 신학적 용어로 조명해 주신다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요 계속 읽어도 또 말씀 목상할 큐티를 계속 해도 들어도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여한 것을 보게 하시지 않으시고 나로 알금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활자화된 책일 뿐입니다 활자화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보다도 머리가 훨씬 좋은 세계적인 석학들이라든지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내는 책마다 족족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인데 예수님 안 믿어요 우린 너무나 감격받고 그분에게 정말 은혜를 누리는 그 예수님 안 믿어요 오히려 예수님 대적하는 말들을 하고요 성경과 정면 충돌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써내기도 하고 그렇게 발표도 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머리는 똑똑한데 그 똑똑한 머리를 성령께서 가듬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질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치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따로 노는 겁니다 인간적인 수준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언제나 읽을 때 또는 말씀 목상으로 큐티를 할 때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러 나와서 자리에 딱 착석을 했을 때는 언제나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성경 읽습니다 큐티합니다 설교 듣고 예배합니다 성령이여 제 마음에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내 삶에 적용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말씀 준비할 때도 그렇고 언제나 주의 종의 눈을 열어 그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로 학자의 혀를 주셔서 말로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게 할지 알게 하소서 옛것과 새것을 넘나드는 서기관 같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잘 해석하고 분별하고 적용시켜 성도님들에게 전달케 하소서라고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성령은 또한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사도바울이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누구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하시든지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언제나 예수님을 높이게 하시고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언제나 마음속에 예수님이 채워집니다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정말 닮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나 성령 충만하면서 자기 높입니다 교만해집니다 예수님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초점 맞추게 합니다 그거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령의 또 다른 특징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은사를 또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각자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요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나 세상에 얽매여 살다 보면요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요 반드시 우리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명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기름 부음으로 임해 주시면 우리가 당연히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거나 누수하지를 않고 선명하게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혼미해져 있습니다 방황합니다 혼돈에 빠집니다 심지어 자기를 스스로 상처를 입힙니다 파괴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 사명이 분명치가 않으니까 자꾸 혼란에 빠지고 방황하고 혼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청년은요 반드시 반드시 성령 체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해야만 해요 성령 체험을 하면 아하 주님이 나를 이걸 위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요 주셨구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분명한 사명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암울하고 척박한 환경 아무리 내가 정말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한 것과 같은 온통 둘러와도 내 도움이 없는 것과 같은 가진 것도 없고 스펙 나쁘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 사명의식이 분명하고 확보해지기 때문에 인생을 대충 살지를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여기 부모님들 아니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니십니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손주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 기도하잖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은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 성령 추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좋은 머리 있습니다 공부 잘 했습니다 좋은 대학 갔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결혼 남들 다 부러워하는 결혼 했어요 그렇지만 성령 추만하고 성령의 사람이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모든 좋은 스펙이 엉뚱하게 활용이 됩니다 엉뚱하게 돼요 인생이 꼬이고 그 좋은 조건들이 오히려 하나하나가 서로 간에 충돌해 가면서 그 인생을 여러분 파괴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가속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추만하게 되면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사명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명이 이거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인생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야 하고 내가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해야만 하고 내가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고 직장 생활은 이렇게 돈 버는 것은 이렇게 내가 공부는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목표와 목적을 위해 달려갑니다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여덟 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막내는요 의미가 별 볼일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위에 길어선 같은 형들이 쫘라락 포진해 있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다음 왕을 위하여 기름 부으려고 찾아와 보니까 위에 애들이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기름을 첫째에게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노 둘째에게 하려니까 노 일곱째까지 다 노 누구에게 갑니까 막내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왜? 위 일곱 명하고는 다르게 다윗은 별 볼일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인정 안 해 주었습니다 사람들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입니다만 하나님이 보시니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인생의 목적 의식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다윗입니다 그러니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은 사명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한 그 사명을 내 힘으로 감당 다 할 수 있나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허락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사명 뿐만이 아니라 그 사명을 꽃피우고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은사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를 필요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순간순간 도움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함께 살아가는 사람 사명의 완수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입니까?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인생 가장 잘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성령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이 내용을 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은 딱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은 나를 살리신다 성령은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까? 에스겔은요 암울했던 시기의 선지자입니다 좋을 때 선지자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 그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러니 환경 최악 상황 최악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기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라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는 말할 수 없는 환상을 봅니다 그것은 골짜기에 산더미처럼 가득한 뼈다귀들이 막 나뒹굴고 있는데 그 뼈다귀를 보니까 하도 메마르고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러한 뼈다귀들이 태산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태산을 이루고 있어요 이것은요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졌다는 것은 아예 소망 제로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들의 삶이 그랬어요 가장 강력하고 포악하던 바벨론에게 나라가 다 망하고 깨지고 다 죽임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고 거기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처참한 그 몰골을 바라보며 탄식하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생뚱맞은 질문을 에스겔아 네가 생각하기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으냐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님이 아십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선지자로서 믿음이 막 충천해가지고 아! 하나님 당연히 되죠! 그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지만 에스겔의 절망적인 마음은 그 뼈다귀를 보면서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그 말은 못하니까 하나님께 공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난 모릅니다 아주 그냥 자조 섞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아 내가 주는 말을 저 뼈들에게 대어내라 그러면 살아날 거야 그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대언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7절 8절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뭡니까?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 대언했더니 머리통은 저기 있었고 그냥 척추는 뼈는 저기 있었고 갈비뼈는 저기 나부러져 있었고 손목뼈 발목뼈 골반뼈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었던 태산과 같은 뼈들이 갑자기 막 소리 나면서 저저저저 하면서 머리가 다 가가지고는 척추뼈에 붙고 갈비뼈가 거기 또 붙고 다리뼈가 붙고 골반뼈가 붙고 그리고 또 팔뼈가 다 붙고 해서 이 인체의 해부전처럼 그 권력을 다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것이 사람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위에 무엇입니까? 그 위에 이제는 힘줄이 붙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핏줄이 또 연결이 되고 살이 붙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즉 피부가 탁 덮여 모습 그대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살아 움직이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지를 않더라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 무질수와 혼돈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신 성령 이분을 루아흐 라고 합니다 그러니 왜 인간의 모습은 갖췄으나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 움직이는 일을 못하는가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습은 회복된 것 같았으나 정작 진정한 생명력은 없더라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시더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생기게야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라 하십니다 생기야 들어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내가 그 명령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기 즉 성령께서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드디어 살아서 움직여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극히 큰 군대 즉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요? 살리시는 성령 때문에 여러분 에스겔에 본 이 마른 뼈 환상은요 오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이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여전히 절망입니다 마른 뼈가 사람은 모습은 됐지만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상황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승천하시고 그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제자들과 또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성령으로 부장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강력한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보금을 증거하며 그 보금으로 온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스겔의 본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살리시는 영인 거예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입니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좌절과 절망만이 가득하고 내 인생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김에 사는 인생 심지어는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에스겔이 본 마른 뼈의 모습이에요 마른 뼈의 모습 결정적인 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 성령을 찾고 유사 해답을 자꾸 찾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해봅니다 술도 마셔보고 술 마시면서 내 마음의 무의미를 잊어버리려고 하고 곰핍함과 공고함과 괴로움과 인생의 허무함을 그 술 취하는 그 기분으로 다 퉁쳐보려고 합니다 되나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이라든지 운동에 집착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그냥 막 느낌으로 받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에 이런 중독 저런 중독에 빠져보고 쾌락을 쫓아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성공이나 명예 성취감으로 만족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내가 해답을 얻어보려고 하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니 되나요? 되지가 않는 겁니다 마치 바닷물로 마른 목을 축여보려고 해도 가면 갈수록 더 목이 타고 더 갈증과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과 같은 거죠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해결 방법은 단 한 가지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세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숨을 추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진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꽃피는 인생 이스라엘 성지술래 다녀오신 분들이 말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건기가 1년에 대부분이고 우기는 1년에 며칠밖에 안 돼요 비 오는 날은 그런데 그 건기에는 그냥 그 새벽 이슬로 모든 생명이 다 겨우겨우 근근히 맹맥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 척박하고 땅도 다 부스러져 있고 이게 생명이 그냥 살아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 말라 있고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그 우기가 되어 가지고 1년에 내릴 비가 그 며칠에 다 쏟아지는데 그럼 온 산하가 다 물을 머금고 비옥하게 되고 그러면요 그냥 아주 완전히 온 산하가 다 꽃밭이라는 겁니다 꽃밭 꽃밭 우리는요 꽃을 자주 보고 푸르름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 감동을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 중에 대부분이 아주 그냥 척박한 사막 같은 상황 광려 같은 상황인데 그 비가 쏟아진 이후에 온 산하가 꽃밭으로 아우러지면요 이건요 기가 막힌 겁니다 너무 극명한 대비 생명이 약동하고 온 산하가 다 춤을 추고 그러니 이거 뭐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성령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마른 뼈처럼 바짝 말라버려서 도무지가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이는 인생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주시면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우는 만개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이지만요 저도 가끔은 좌절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온 마음을 휘덮습니다 도무지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사가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자꾸 나옵니다 마치 그때가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링 위에서 사탄에게 하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잼만 한 번 더 맞으면 완전히 그로키로 뻗어가지고 열 번 쉬어도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방법이 없어요 좋은 생각하자 긍정적인 생각하자 해봤어요 그때 뿐입니다 또 안 됩니다 또 깔아져버립니다 그런데요 딱 한 가지 근본적으로 돌파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였어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불을 짓는 겁니다 사실 그때는요 여러분도 경험해 봤지만 너무 지치고 힘들고 영적으로 다운되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했던 엘리야 같은 느낌이 들 뿐이죠 그래서 그럴 때면 저는 그냥 딱 두 마디 하는 거예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만 계속 되뇌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 힘 빠진 상황에서 계속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힘 빠져서 드리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드리다 보면 어느 한 시점이 되면 어느 한 순간이 되면 성령께서 제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다시 한 번 이 은혜의 게이지가 쫙 차오르게 돼요 그리고 생명이 다시 한 번 춤추게 되고 내 안에 희망이 속고 담대함이 생기고 좌절과 절망이 물러가게 되고 아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 악한 원수막이야 떠나갈지 하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게 되고 하나님 힘 주세요 다시 열심을 내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승리하고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환경과 상황과 처한 처지가 완전히 달라 보이는 사실은 똑같은 데 달라 보이게 여겨져요 그리고는 다시 한 번 찬양하면서 그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발걸음을 떼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컨슈밍 파이어 이 성령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 가득한 좌절과 절망과 부정적 마음 두려운 마음 괴로움 우리가 성령님 모셔드리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다 태워버리셔서 우리 안에 어둠은 떠나가고 참된 진리의 빛이 타오르고 비추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이 마른 뼈 같은 상황이십니까 모든 게 절망으로 보이고 소망은 다 떠나가 버린 것 같습니까 아무리 문부림치고 발버둥쳐도 방법 없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우울함과 낙심거리만 가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꾸 다른 데서 문제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광고에 유사품을 주의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유사 성령 체험을 자꾸 하려고 유사 해답을 찾으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여러분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좌절과 절망을 돌파하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하신 그리고 진짜 해답은 바로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히 마실 때 절망만이 가득했던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바짝 말라버린 이 마른 뼈들이 그러나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어 행군을 했던 것과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마른 뼈 같았던 우리의 삶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인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주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 임하여 주시되 성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회에서 몸에 배워버린 그래서 교회를 질식하게 만들어버리고 성경적 교회가 되는 것을 저해하는 모든 악습과 세상적인 방식과 모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부분들 요소들 하나님 그건 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오직 성령께서 거침없이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생명이 숨추고 약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에 드러나고 찬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린 이러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분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비도니아로 그렇게도 가기를 원했지만 사도바울 성령께서 아니야 마게도니아로 가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바울의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온 유럽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유럽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오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를 살리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의 손에 붙들여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그 scraping으로 인정하는 사람은